찍을 때 진짜 너무너무 춥긴 했는데 해외 위에서 찍었던 거 너무 예쁘게 남았어 아 그래서 이렇게 찍었구나 싶긴 했는데 그래도 맨 춥지 나 거기도 웃겨요 품을 생각나서 어제 왔는데요 오늘 사실 너무 다행히 따뜻해가지고 확실히 서울보다는 따뜻한 것 같아요 따뜻하고 바람도 안 불고 딱 하기 좋은데 지금 이제 파도가 침대에 묻힐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아 아 어떡해 아니 앞을 봐야 돼 아니에요? 너무 다행히 따뜻한 거 했었고 막 힘들었죠 그치 멀미 때문에 멀미 그 진짜 모모 진짜인거지 멀미 때문에 멀미 어우 야 모모 어떻게 죽었다 모모야 근데 멀미 안 나 모모 죽었어 모모 끝났어 안녕하세요 근데 애들이 너무 지쳐보이니까 근데 촬영한 기억이 없어요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지금 살아났지도 않았지만 방금 진짜 죽어있었어요 내일 저는 안 올 것 같고요 그래서 못 올 것 같아요 내일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어제 배 타는데 이랬으면 진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 나는 나 나는 나 나는 나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나 나는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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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외에만 오면 힘들지만 힘든만큼 좋다 조금 춥기는 하세요 추워요 살려주세요 아 제가 아흐리 눈물이 나요 눈물 흘린 그 눈물이 너무 시려워요 7초 안 돼 안 돼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좋아 뭐야 세월 버티컵 승리 씨 말 잘해 승리 씨 말 잘해 승리 씨 말 잘해 승리 씨 승리 씨 승리 씨 승리 씨 비주얼 어떤가요? 승리 씨 승리 씨 지금 틱톡 찍을래? 승리 씨 지금 틱톡 찍을래? 승리 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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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추운데 뛰스트로 승리 씨 승리 승리 씨 승리 씨 승리 씨 비주얼 I'll see you in my next one. Bye!